그리고 댄하고 안나는 두 번째 신에서 거의 10초 동안 키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연습실에서는 문분영 씨가 요즘 컵채기에 재미를 늘려서 틈만 나면 컵채기 하자고 주문해서 아주 저희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상님 다른 에피소드 재미있었던 건 없었나요? 옆에서 너무 재미있게 웃고 계셔가지고 뭔가 개구지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 없으신가요? 컵채기 예 컵채기 할 때요 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잘 튀는데 밟으면 찌그러져서 컵채기가 되게 루즈해지거든요 그래서 컵을 밟은 사람한테는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몬근영 씨가 밟아서 피자와 맥주를 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내로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아직 잘 안 나네요 네 알아요 ELA 그 me